영혜야, 우리 딸이 시집을 갔다. 내가 탯줄 잘라준 내 딸이 아빠랑 결혼할 거라고 꽃반지 만들어서 끼워주던 내 딸이 갔다. 내 배 속에 있었네요. 그게 엊그제 같네요. 지금이라도 아빠 밥 이러고 올 것 같은데. 미나야 하고 부르면 왜 그럴 것 같은데. 없네, 갔네. 미나야. 미나야? 인사합니다. 그래, 인사입니다. 왜? 축의금이요. 맞다. 다들 너한테 줬었지? 그래, 줘. 자, 미나야. 너는 장가 가지 마. 어? 장가 가지 말고 그냥 엄마 아빠랑 살자. 야, 연애는 해. 근데 장가는 가지 마. 야, 미나 가고 너 가고 이 텅 빈 집에 아빠 어떻게 사냐. 아우, 됐어. 니 아빠 헛던 소리 뭘 듣고 있어. 가, 어? 가서 공부해. 문제집 한 장이라도 풀고 자. 오늘 공칠 순 없잖아. 가. 아빠, 저 장가를 가긴 가야 될 것 같아요. 대신에 늦게 갈게요. 걱정 마세요. 갈놈이야. 어? 빈말이라도 알았다. 안 하는 거 봐. 인사 연말로 꽂히면 혼인신고부터 할 놈이지. 축의금이나 확인해 봐. 아, 됐어. 몇 명이나 왔다고. 다 식구들 뻔한데. 아, 그냥 자자. 자긴 뭘 자. 씻고 자야지. 먼저 좀 씻어. 어? 아휴. 아휴. 백만원? 아휴. 지금 받더니 그러네? 이거 봐. 금상구 오미니. 아, 웬일이니? 아, 잘못 넣긴 뭘 잘못 넣어. 아니, 돈 빼게 뭘 그렇게 놀래. 아휴. 그럼 조카 결혼하는데 내가 쌩까줄 알았어? 아이고. 기도 목표고사는 백수나부랭이. 내 덕에 형수한테 체면 세운 줄이나 알아. 아이, 자식이 말을 해도. 야, 야, 여보세요. 어? 진짜 준거래? 웬일이래? 나는 동서가 결국 결혼 선물 안 하고 입 싹 닦길래.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했더니. 가만. 아, 근데 이거 받으면 나중에 인형이 장가갈 때 두 배로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받아도 돼? 되지, 그럼. 형 체면 세우라고 준 거라는데. 자식이 뜬금없이. 아니, 난 이런 줄도 모르고 엄청 틱틱거렸는데. 아, 유영이가 사돈인 거 왜 말 안 했냐 난리길래. 아, 네가 민한 결혼에 무슨 관심이나 있었냐. 네가 뭔 상관이냐 그냥 확 질렀거든. 아, 하긴 놀랄만 하지. 금상구도 동창인데. 아휴, 기유 형이 갑자기 여기서 왜 나와 했겠네. 아니지. 그냥 동창도 아닌데. 아이고, 금상구 씨. 간만에 설렜겠네. 응? 아니, 상구가 왜 설레? 아이고, 평생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양반. 끝까지 모르고 사세요. 옛날 얘기 뭐. 아무튼, 그럼 이거는 그냥 받는다, 어? 나중에 인혁이 장가갈 땐 당신이 벌어서 갚아? 아, 바로 카드 대출금부터 갚아야지. 어? 아니, 아니 그걸 통으로? 아니, 깻만 쓰자. 어, 찢어져. 쓰면, 어? 그동안 불어난 이 잔 누가 갚을래? 오랜만이야, 금상구? 고등학교 졸업하고... 몇 년 만인지 세기도 힘드네. 좋아 보인다? 어. 너도. 나야 뭐.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피디라며? 어? 어. 어. 여기서 일해? 드라마 감독이야? 어. 난 드라마는 잘 안 봐서. 아. 아. 나는... 방원에 있어? 인형이랑... 아니, 이젠 사돈이지. 암튼, 같은 병원. 같은 병원? 먼저 가봐야겠다. 그럼 다음에... 아. 너랑도 이젠 사돈인데 딱히 다음은 없네. 네. 그럼 잘 지내? 어. 어. 지휘 형. 여전히 멋있네. 여보, 여보.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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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좀 긁어줘. 아우, 나, 아우, 손이 안다. 미쳐, 미쳐. 아우, 아우, 아우. 여보, 여기, 여기. 난... 꼬리 그게 뭐냐? 응? 효자손 있잖아. 아, 몰라. 어디 박혀 있는지. 아우, 여보. 아우, 여기. 아우, 남편 손이 있는데 효자손이 왜 필요해? 빨리 여기 좀 긁어봐. 어? 여기, 여기. 아, 여기 있다. 어? 어디, 뭐? 박박박박박 긁어. 아, 이게 짧은데 이게 되냐? 아우, 진짜. 아이씨. 아우, 간지러워. 아우, 간지러워. 아, 아우. 아, 여기 아닌데. 다녀요, 주무줬어요. 아, 왜 밥도 안 먹고 가? 네, 다녀오겠습니다. 응? 다녀요, 주무셨어요? 어. 다녀오겠습니다. 네, 다녀들 와. 왜 이렇게들 기운들이 없냐? 흠흠. 아이고,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아이고, 진짜. 다녀오겠습니다. 마. 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왜요? 화장실 꼬리 이게 뭐냐, 이게. 응? 아, 저야 아버지한테 지질라고. 아니, 이거 혼나려고. 저야 안 이뤄져. 한그루 씨랑 가은이가 그러지. 한그루 씨? 야, 큰누나한테도 똑바로 불러. 그쪽에서도 동생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요, 뭐. 저 늦었어요. 가볼게요. 저, 저, 저. 아이고, 어떻게 애들 이렇게. 아낄 줄을 모르냐, 이게. 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아, 저기 이마는. 괴, 괜찮습니다, 예. 네. 아, 예.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아, 이런 날은 회사 좀 안 갔으면 좋겠다. 형. 우리 그냥 이대로 그냥 올라가면 안 될까? 아니, 대표가 쬐야 우리 직원들도 합법적으로 같이 쬐 수 있잖아. 자, 출발합니다. 아, 저기 가은이요. 무슨 일 있어요? 네? 아, 뭐. 혹시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알고 있었어요? 아휴. 아니, 얼마나 됐다고 결혼 소식까지 들으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있나요? 아직 맘 정류도 다 안 됐는데. 그, 결혼을 한대요? 아, 모른 척 하세요. 당분간 채색 작업은 금상민 씨가 좀 알아서 해 주세요. 여러모로 신경 쓰기 힘들 테니까. 아, 예. 와, 진짜 나쁜 놈이네 이거. 우투리 숲 진행 상황은요? 아, 금요일에 OK교 인쇄소로 넘깁니다. 다음 주 인쇄감님은 편집장님과 이 팀장님이 가실 예정입니다. 다녀와서 보고하겠습니다. 네. 그럼 회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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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왠지 모르게 다들 좀 기운들이 없어 보이네. 괜찮나 봐요. 그래서 대표님. 그러지 말고 조만간 사기진작 차원에서 뭐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 워크숍을 빙자한 엠티라든지 한번 가시죠. 아니, 뭐 꽃지기 전에 콧바람도 좀 세게. 그래. 지금 단행본 마감 끝나면 일정 잡아보자. 오케이, 그루야. 괜찮지? 어. 어, 좋지. 또 두통 있어? 아침부터 컨디션 안 좋아 보이던데. 전에 줬던 두통약 줄까? 아니야, 괜찮아. 그래, 필요하면 얘기해. 쓰고 있어. 고생이 생기지. 왜 그래요. 물 먹은 솜처럼 축 늘어져가지고. 아유, 보기만 해도 무겁네. 이게 원래 제 톤입니다. 요즘 괜히 헛바람 들어서 들떴던 것이. 헛바람은? 아유, 다시 기회 있을 거라니까요. 힘차게 건배까지 해놓고선. 그냥 이렇게까지 타이밍이 안 맞으면 아닌가 보다. 아무래도 그런 생각이. 인연이 아닌 거죠. 아, 인연이 아니라기에는 16년을 알고 지냈는데. 뭐 그럼 그게 인연이 아니면 뭐 환갑 지나고 나서. 아, 알고 보니 우리가 인연이었구나.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봐요, 응? 형이 뭐라고 그러고 나갔어요? 어, 컨디션 안 좋아 보인다. 너 뭐 약 좀 줄까? 이랬죠? 아, 물론 뭐 남녀 성향 가르는 거 촌스러운 건 거 아는데. 또 때로는 이렇게 명백한 순간이 있거든요. 바로 이럴 때. 남자는 원래 자기가 관심 없는 여자는 뭐 안색 어떻고 몰라요. 근데 지금 봐봐. 이거 딱 알아보잖아요. 심지어 챙겨주잖아.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힘든 건 내색 안 해도 남들 힘든 건 캐치해서 잘 챙겨요. 그러니 대표하고 그러니 인간관계 좋지. 날 대하는 건 여자가 아니라 그냥 친한 후배. 그 이상 아니라고요. 근데 뭐 알고 시작한 거잖아요. 뭐 일단은 한 팀장님을 좋은 사람이다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좋은 여자까지 가겠다 이거잖아요. 우리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힘냅시다. 네? 힘내요. 한 팀장님. 뭡니까? 그 유아기적 행태는. 요즘 퇴행해요? 퇴행? 퇴행? 말 진짜 심하네. 그냥 애교잖아요. 애교 몰라요? 성인이 왜 귀여워 보이려고 어린애처럼 굴어요? 아우 싫어. 아우 싫어. 아니 뭐 그렇게까지 싫어요. 아니. 제가 너무 목뚝뚝해서 재미가 없대요. 미니 누나 애교 좀 알려주세요. 아우 그렇지. 애교하면 오민이지. 아 근데 이 애교라는 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갖고 나와야 되는 건데 훈련으로는 잘 안돼요. 괜히 안되는 거 하려고 용쓰지 말고 사람이 재미가 없으면은 재민들 대고 가든지 몽개그는 좀 하나 뭐 그런 거라도 하든지. 어머 몽개그 하니까 지난 주말에 조카가 결혼을 했거든요. 아우 이러니까 나 나이가 되게 많아 보이네. 아니 아니 내가 조카 사이 볼 나이는 한참 아닌데 얘가 일찍 한 거예요. 이제 갓 스무 살인데 애가 좀 까져. 아니 아니 성숙해가지고 덜컥 결혼을 했네. 암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 그 결혼식에서 우리 아버님이 의자에 앉다가 초코우유를 팍. 엉덩이에 그냥 초코가 아닌 거 아는데도 디러디러. 그걸 그래갖고 우리 신랑이 빨고 말리고. 아버님 연세에 그러고 있어봐요. 사람들이 뭘 했겠어요. 끊어 벌써 몇 마디 했다고. 피디님이 노래 들으라네. 그래요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좀 이따가 아버님 얘기 더 해드릴게요. 아우 노래 들으시는구나. 네. 아 왜 마주 들으시지. 아니에요. 아 이거 그거예요? 그 둘째가 라디오 한다고 나한테 그거 한번 들어보라고 문자 보내는데 뭐 휴대폰에 뭘 깔래나 어쩌래를. 아 예 제가 들어요. 사장님은 들으실 필요 없어요. 무슨 일이세요? 예? 아 예 예 그럼 여사님 들어주시고 저기 이거 드시라고. 아 마카노. 아이고 딱 달달한 거 먹고 싶은 걸 어떻게 하시고. 그랬어요? 네. 내가 탈레바시가 딱 통했나 보네. 드세요?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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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냅두세요. 제가 해요. 앉을 때는요 뽑아두시는 게 좋아야 다 전류가 새는 거야 이거. 네. 아유 아유 버리실 거면 저 주세요 저 아유 저 안 그래도 나 저 차 차 한번 닦으려고 그러는데 아유 제가 새거 드릴까요 지지 지지 아이고 어차피 버릴 건데 한 번 더 쓰고 버리면 좋지요 이리 주세요 이리 주세요 자 연장 갑니다 맛있게 드세요 자 참 검소하셔 이 비싼 건 아까워서 어떻게 사신대 인혁 엄마 말 조금만 조심해 사장님 얘기 미나 얘기는 좀 그렇다 어휴 야 진짜 잘하네 어 야 초급방 그만 다음번에 가자 진짜 더 할 필요가 없겠어 잠깐만요 네 사법님이 정식으로 올려주시는 거니까 아니겠습니다 주세요 제가 할게요 아 괜찮은데 아니 제가 할게요 평소에 와요 그래 어 아 미나는 신경여행 재밌대 전화 왔어 저한테요 엄마 아빠가 다 왔어요 재밌나봐요 그래 내가 제일 재밌을 때지 신경여행 좋지 나도 소리 아빠랑 신경여행 갔을 때는 아 얘기 대충 알지 네? 아니요 저 잘 몰라요 들은 적 없어가지고 아 그래 아 하긴 엄마가 따로 말씀 안 하셨으면 아휴 소리 아빠 사고로 5년 정도 됐어 뭐 이제는 입 밖으로 말할 수 있지 힘드셨겠어요 죄송해요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 그냥 그랬구나 알고 있으면 돼 가족끼리 이 정도는 알아야지 네 아 저 그럼 가은이 누나는 그때부터 같이 산 거예요? 아니 가은이는 내가 소리 아빠랑 결혼할 때부터 같이 살았지 보기는 그 전부터 봤고 그때 가은이가 우리 식구 처음 만났을 때는 초딩이어서 그냥 우리 엄마가 할머니라고 부르라고 해서 할머니 됐고 그러니는 큰언니 나는 작은언니 된 거지 아휴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다 가족이구나 하면 돼 아 네 아 저 고모랑 저도 가족 됐잖아요 그렇지 어? 나는 우리 언니가 결혼 안 한다고 해서 평생 조카는 못 보겠구나 했는데 우리 엄마 덕에 이렇게 착한 조카가 생겼지? 어휴 조카 간식 콜 콜 좋죠 콜 콜 얼른 청소 끝내고 소리랑 이재랑 먹으러 가자 네 사장님 네 사장님 아직 멀었어? 네? 아 네 선생님 다 하셨어요? 먼저 들어가세요 저 좀 남아가지고 어 아니야 나도 좀 남았어 응 근데 그거 아까 이 팀장한테 준 그림 아니야? 뽑아둔 거 본 거 같은데 아 네 맞아요 근데 팀장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하셔서 다르게 좀 해보려고요 실은 그냥 일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딴 생각 안 들게 그러니까 지금 꼭 안 해도 되는 일이란 거지? 가자 딴 생각 안 들게 해줄게 너도 해봐 그냥 볼게요 보기만 해도 딴 생각 안 들어요 해봐 진짜 시원하다니까 공을 쳐야 시원하죠 저 못 칠 것 같아서 쉬워 애들도 다 하는데 뭐 자 배트는 오른손을 위로 오게 양손을 이렇게 맞잡고 손가락은 일자로 어깨 힘 빼고 어깨 힘 빼고 이렇게요? 반드시 맞힌다 그렇게 생각하진 말고 그냥 공이 오면 휘두른다 그것만 어? 아 공이 오면 휘두른다 편하게 생각해 몇 번 헛스윙 하다 보면 감이 오니까 어? 어? 저, 저 잤어요 야 뭐야 몸살이네 너 해봤지? 아니 안 해봤어요 운이었나? 아닌데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어? 저 쫓았어요 야 봐 잘하네 야 너 용기 있다 용기요? 어 공 날아오는 게 무서워서 주저앉는 사람도 있거든 근데 한 번에 이렇게 딱 오 이거 무지 용기 있는 거야 전 그냥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한 건데 공이 오면 휘두르기 그래 그러자 우리 그렇게 좀 살자 공이 오면 주저앉지 말고 휘두르자고 공에 맞진 않게 내가 많이 맞아봤거든? 엄청 주저앉았거든 근데 적어도 맞히진 못해도 휘두르긴 하려고 아 건별아 어? 나도 친다 나도 배트 있다 이재문 팀장 그만 좀 갈거라 그만 좀 갈거라 좀 너도 해봐 팀장님! 저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정수진 잘 사냐? 나 버리고 얼마나 잘 사나 보자 야 야원석 너 잘 살아라 야 못살라 그래야지 제발 잘 살아서 내가 신경 안 쓰게 해주라 그래 잘 살아라 다 잘 살아서 대신 보지 말자 근데 내가 제일 잘 새끼다 선생님 잘 사세요 어 별일 없지? 뭐해? 뭐하긴 놀지 엄마 여기 엄청 좋아 호텔도 엄청 넓고 풍경도 엄청 예쁘고 밥도 맛있어 사진 많이 찍었어 보내줄게 됐어 내가 네 얼굴 모를까봐 어디 아픈 데는 없지? 응? 무리해서 다니지 말고 아무거나 먹지 말고 발 부으면 힘드니까 자기 전에 어 알았어 엄마 나 화장실 호니 바꿔줄게 에 에 에 에 에 바꾸긴 뭘 바꿔 할 말 없어 얼른 자 올 때 전화하고 어 어 좋단다 그저 좋단다 식 치르고 정신 없어서 찬이나 있을까 하고 민아 아빠도 일하잖아 아 이거 잉어점인데 푹 공고니까 민아 오면 먹여 이것저것 잘 먹어도 그래도 이런 거 하나는 제대로 먹어줘야 만삭 때 힘 안 떨어지고 버티지 뭘 이런 걸 다 아휴 우리 애들도 어릴 때 다 해먹인 데서 20년 다닌 데서 해온 거야 깨끗해 믿고 먹여 응? 내가 자꾸 이런 거 주는 거 민아 엄마가 싫어하는 건 아는데 아휴 아뇨 싫다기보다는 죄송스러워서 그러죠 아휴 죄송은 그러지마 차는 집에 있는 거 뭐 더러운 거 그 집은 이건 얼마 안 해 증말이야 마음이야 마음은 받아줘 응? 네 감사합니다 그래 고마워 많이 헛헛하지 딸 시집 보내고 가까이 살 건데요 뭐 아참 한복치마 빌려주신 거 드라이 맡겼어요 내일 찾아다 드릴게요 아휴 바쁜 사람이 그럼 찾는 건 내가 할게 요 앞 세탁소 맞지 그래그래 그럼 나 갈게 아참 내일 아침에 묵고 갈까 싶은데 그것도 좀 갖다 줘도 될까? 아 민아 엄마 묵국 좋아하길래 입맛 없을 때 후룩 말아서 먹으라고 네 주세요 편하게 들르세요 고마워 고마워 민아 엄마 그럼 내일 봐 나 이거 가져간다 뭘 주시면서도 저렇게 어렵게 그래 생각해 주시는 건데 갚으면 되지 나도 갚으면 되지 하 사장님 똑바로 좀 서보시죠 네? 잠시만요 저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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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셔서 네 화장실 아참 아참아 어 어 어 어 진짜 어 어 어 어 박기사 아 여기 시간 좀 걸리겠어 저 차도 어디 갔는지 모르시고 계속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셔 어 어 박기사 내가 이따가 전화할게 어 수고 아 진짜 저 사장님 저 일단 차를 먼저 찾으시죠 네? 네? 네 번호 다 왔습니다 저 어디 계세요? 네? 저 벨이 부르셨죠? 네? 아 아이고 아이고 많이 비셨네요 저 차는 어디에 저 아 아 아 아 아 김대리 김대리 어디가 이 지금 혼자 도망가도 왜? 아 아 아 죄송해요 저 진짜 너무 먹었어요 아 아이고 안되지 지금 이사님 흥나서 난린데 뭐지 너 형한테 일을 해? 밤새 먹고 이사님 사우나까지 보폐하고 그런 다음에 아침에 바로 출근하자고 어 저 그럼 저 콜 취소하시는 겁니까? 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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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는 그냥 이 친구 집에다 갖다 줘요 주소 지키죠 아 이거 선결제 다 됐는데 아우 넣어줘 넣어줘 벌써 좋다 그 밀병 신나는 업계충 자 딱 갖다 놓고 거기서 마지막 콜 하나 더 받고 오늘은 퇴근이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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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저 저 아니 무슨 운전을 저 땅으로 몰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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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